안녕하세요. 스포츠 타올입니다. 스포츠 타올이고 자, 보세요. 쓰는 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경분을 접십니다. 아, 물 시원하네요. 아, 이거 좋아라. 이렇게 한번 따라주고 자, 그 다음 지금 다섯 번만 하면 됩니다. 셋, 스포츠 타올이고,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목에, 네. 아, 엄청 시원합니다. 오, 예.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덜고 갈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닦거든요, 그렇죠? 어우, 되게 시원하네요. 이게 벌집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마르면서, 그러니까 그... 기화된다고 그러죠? 기화되면서 그러니까 이... 뇌 체온을 이제 밖으로 이제... 그러니까 떨어뜨리게 되겠죠? 이렇게 한 2, 3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. 일단 목에 이렇게 두르게 되면... 자, 어우, 되게 시원합니다. 좋아합니다. 우선은 오늘 되게 더운 날씨라 제가 목에 두르고 올라가야겠습니다. 아팠습니다. 바랍니다. 시원으로